저는 처음에 너 데뷔할 거야, 데뷔할 거야 했을 때 저희 같이 들었잖아요 그 말을 되게 침착하게 아 진짜로? 이렇게 말해주신 언니분도 되게 당황하셨어요 이런 반응 처음이라고 다들 막 우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되게 아... 감사합니다 진짜 안 믿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 그냥 에이 설마 할까? 약간 안 믿었던 것 같아요